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어요 끊임 못하는 남자야 2시간? 한 2시간? 3, 7이요 끊이는 시간 3이고 틀리면 만족시키면서 한 2시간 정도 차라리 잠자리에서 이런 남자의 행동 너무 싫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? 때리는 거 어 약간이라도 때리는 거 싫어요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아 그러니까 딱 하는 순간에 약간 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약간 남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흔히 말하는 SM적인 것을 원한다고 생각 아니면 본인이 또 그걸 좋아해서 당연히 얘도 그걸 원하겠지 서로 처음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잠자리에서 갑자기 때리면 풀 수 없어서 갑자기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어요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그냥 사랑을 나눌 때는 그냥 그 사랑의 약간 감정이 더 중요하지 어떤 막 행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충족시키는 건 좀 별로다 나는 혹시나 남자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때문에 헤어진 적이 있다? 있어요 오 진짜로? 그래서 약간 쉽게 정 떨어지는 사람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쉽게 정이 잘 떨어져가지고 사소한 거에? 어 맞아요 맞잖아요 뭐 하나에 딱 꽂히면 거기서 막 정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참다가 나중에 이제 아 아닌 것 같다고 해야죠 나 이거 싫어해 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차라리 아 그렇게 말하죠 아 했는데도 그렇게 그런 거예요? 근데 똑같이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싫다고 말했는데 계속 그랬나요? 그러면 그 남자 장렬지 어떤 남자가 싫나요? 아 테크닉 못하는 남자야 어 굉장히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는 테크닉이 좀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남자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좀 뛰어난 테크닉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? 지속성?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금방 끝내는 네 그런 거 뭐 나머지는 또 뭐 테크닉이랑 관련 없다? 네 시간만 길게 하면 나는 괜찮다? 오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은 그래도 사랑을 나눠야지 아 그래도 좀 만족을 한다라는 혹시 뭐 그 정도 기준 있으신가요? 한 두 시간? 한 두 시간? 한 두 시간? 한 두 시간? 아 두 시간 동안 녹아있나?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본인 생각이시니까 이거는 제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하려면 두 시간 정도는 응 이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응 우리가 제가 뭐 쉽게 라면으로 표현을 할게요 네 라면도 끓이는 시간이 있고 응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응 그 두 개가 포함인 거 아니면 그냥 먹는 거 두 개 다 포함이야 두 개 다 포함해서 비율은 한 어느 정도 있겠죠? 비율은 3, 7이요 어 라면 끓이는 시간 3이고 틀리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84분 한 시간 한 20분 한 시간 한 20분은 해야 되는 거네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충족하시는 분이 네 있었어요 그 어떤 변광색인가요 실례지만 저 한국인 맞나요? 맞아요 그 어떤 변광색이길래 어 어 두 시간 넘게요 다른 애들 이제 뭐 웬만하면 뭐 한 시간에다 에이 씨 뭐 간에 길별도 안 가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 지속성이 중요한가요? 아니면 그 크기가 더 중요한가요? 둘 다요 아 아 둘 다 또 둘 다 만족시키면서 한 2시간 정도를 네 아 하고 나서 담배 피러 가는 거 아 끝나고 나서도 이제 약간 여운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뭐 좀 이제 막 껴안아 주면서 뭐 얘기도 좀 한다던가 우리가 이런 말은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후기도 좀 얘기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담배 피러 가는 그렇죠 담배 피러 가서 담배 피고 와서 그 담배 냄새 나는 걸로 또 바로 막 입술 들이내고 이러면 또 맞잖아요 하고 나서 바로 잠드는 잠깐만요 근데 이거 다르게 좀 해석하면 그만큼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했다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도 끝나자마자 주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뭐 바로 잠드기보다는 오늘 어땠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슬립하는 건 아니지 않나 아니면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본인이 참 후기 얘기를 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빨리 끝이 나가지고 아 민망해 나게서 자는 세계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좀 이제 바로 하려는 사람이 싫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아직 라면이 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네 끓이는 시간이 10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제 무자비하게 죄송한데 혹시 본인이 말하는 남자는 얼마만에 하려고 했길래 그냥 이제 바로 이제 바로 하려고 아 진짜로 본인이 좀 이게 거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뭐 아 그냥 좋아하니까 저는 그걸 맞춰줬어요 아 만났던 분 중에서 진짜 이 정도로 좀 빨리 끝났던 남자 혹시 있으신가요? 저 한 3분 카레 있어요 3분 카레 3분 카레가 아 3분 카레가 직업은 지금 그냥 직장 가리고 있는데 3분 카레 나왔어요 그렇지 이마가 반질반질한 게 대한항공 느낌이 그렇죠 요런 머리들 여러분들 이렇게 승무원 머리 올빽하잖아요 되게 이쁜 두상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승무원 학과를 나오셔서 이제는 지금은 쉬고는 있지만 어쨌든 승무원을 좀 준비하시는? 아니요 그러면 혹시 어떤 쪽으로? 저 그냥 사무직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좀 뒷전으로 하시고 사무직 하시는 이유가 한 번? 영어를 못해서 저 24살이에요 24살? 어때요? 네? 노안이자 아니 무슨 노안이자인지 한 번 마스크 벗어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만 볼게요 저만 저만 한 번 안 되시나? 현아 몇 살 정도로 보이시나요? 서른 서른 살? 서른만 됐어도 좋겠다 저 서른 일곱 어 진짜요? 부모이신데요? 아 진짜로? 네 제가 사귀라면 사귀해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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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일 200일 사귀고 나서 간 거 같은데요 100일 200일 정도는? 네 굉장히 좀 본인 관리를 많이 하시나봐요 네 많이 해요 왜냐하면 딱 봐도 되게 몸이 좀 많이 얇다고 해야 되나? 네 예 많이 들어요 원래 찌는 체질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맨날 술 먹어도 안 찐다라는 네 아 결국 맨날 술은 드시네요 네 원래 잠이 없어서 아 잠도 없는데 술도 많이 마시는 네 좋습니다 42이요 나이가 또 나이시다 보니까 혹시 뭐 결혼은 혹시? 네 안 할 건데요 아 안 할 거다? 아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?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애들은 많지만 네 내가 지금 찍으면 당장이라도 콜하는 애들 많지만 네 난 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필요 없을 거 같아요 남자를 몇 명 만나봤는데 그 새끼가 좀 그 새끼들 혹시 그런 느낌인가요? 저 3D 융합설계에 다니고 있어요 오 공대 쪽인데 네 공대면 아무래도 좀 어 여자가 좀 적지 않나요? 네 네 저 혼자 과의 여자예요 인기를 좀 독차지 하시겠네요 아 연락은 좀 많이 하죠 오 본인과 남자가 몇 명인데 본인 혼자 여자가요? 남자가 한 23명? 네 그 정도 돼요 오 23명? 23중에서 네 나에게 애프터가 몇 명까지 들어왔다? 한 5명 정도는 들어온 거 같아요 와 어머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대 여신 아 아닙니다 그렇죠 과 CC를 했던 사람은? 어 제가 과 CC를 안 하는 편이어서 제가 아 아니면 과 CC를 안 하는 편인가요? 아니면 과 CC 할 정도로 괜찮은 애가 없었던가요? 어 괜찮은 애도 없고 일단 스무 살이라서 네 애들이 네 대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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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한 몇 학년인지 여쭤봐도 한번 1학년 1학년 지금 스무 살이시고 오 내가 생각했었던 스무 살과 비슷한 거 같나 아니면 좀 별로 다른 거 같나요?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? 고등학생보다 더 박스해요 오 약간 조금 풀어질 줄 알았는데 오 오 교수님이 때리나요 혹시? 아니요 무서워요 딱 스무 살 같아요 약간 오 맨날 술 먹고 네 반려동물학과 전국적으로 많은 과가 있는 건 아니죠? 네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망도 좋고 이제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저 샴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샴고양이?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양이인지 한번 그냥 고양이과의 왕족? 그래서 되게 얌전하고 말소 안 피우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강아지 각 고양이 죄송해요 뭐야 저기 저기 너무 무서워 저기 совмест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